가격이라는 것, 가격하면 생각나는 그런 표현이 뭐가 있죠? 일단은 price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 다음 비용이라는 거 있죠? cost라는 게 생각이 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ee라는 것도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price, cost, fee,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뿐만 아니라 그림, 사진, 다양한 어떠한 시청각 자료를 제가 준비해봤으니까 자, 한번 제 설명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price, 뭐라고 하죠? 가격이라고 하죠? cost, 뭐라고 하죠? 비용이라고 하죠? fee, 이건 뭐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이라고 하죠. 그렇죠? price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영영사전을 먼저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합시다. The amount of money for which something is sold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어떠한 물건이나 어떤 곳이 판매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지불하는 돈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price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되겠죠. 자, the price oil has risen sharply. 아, 오일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house prices have been falling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집 가격들이요. having falling.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값이 아래로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음, 우리가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이죠. 집도 어찌 보면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house pric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we thought they were asking a very high price. 자, high price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 low price라고 나왔습니다. high price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만큼 비용이 비싼 걸 말하는 거겠죠? low price라는 것은 비용이 저렴한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이니까 꼭 알고 넘어가세요. high price, low price. the large supermarkets are offering big price cuts가 나왔습니다. 자, 슈퍼마켓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가격들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앞에 big이라는 것을 집어넣고요. big price cuts라고 했네요. 아시겠죠? 자, 어려운 표현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s the price on that one? What's the price on that on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떤 물건을 보면서 이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What's the price on that one? 이거는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시계를 사려고 시계방에 들어갔습니다. 딱 보니까 시계가 너무 예뻐요. 와, what's the price on that on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hat's the price on that one? 자, 좀 이따 배우긴 하겠지만 이거는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How much does it cost? How much does it cos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It caused the price of bitcoin to drop around 7% almost instantly. It caused the price of bitcoin to drop around 7% almost instantly.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의 가격, 내가 비트코인을 사는 거니까 그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식을 사는 가격 있잖아요? 그것도 price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drop around 7% almost instantly. 정말 거의 즉시 7%가 갑자기 딱 떨어졌습니다. It caused the price of bitcoin to drop around 7% almost instantly. Do you like to give me a price range? price range라고 나왔습니다. price range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그 버짓을 말하는 거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그 가격대가 있습니까? 이럴 때 price range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nge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10만 원에서부터 15만 원 정도까지는 쓸 수 있어요. 하면요. price range가 이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like to give me a price range? price라는 게 사실 가격 말고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를 좀 시켰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The unprecedented results that you must accept or experience for getting or doing something이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어떤 것 보세요. For getting or doing something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고 그 다음 경험해야 되는 안 좋은 어떠한 그 결과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그만큼 시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어때요? 획득해야 되겠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것을 알아나가는 과정. 이와 같은 것이 어때요? 사실 남들이 놀 때 나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희생이 다릅니다. 이 희생이라는 것을 sacrifice라고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서 우리는 price라는 것을 꽤 많이 사용합니다. 대가라는 표현이죠. 대가. 대가가 다릅니다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자, he is never at home. 그는요. 집에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never라는 것을 사용해서 거의 뭐 집에 없다라는 느낌인 것 같고요. 강조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But that's the price of success. 성공하려면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은요. 성공이라는 플러스를 원해서 어때요? 나는 집에 없는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 얘는요. 집에 없고 계속 일을 했다라는 그 희생이 따랐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볼게요. The awful boat journey was a small price to pay for freedom. 자, 이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비에트남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자, 그 공선당이 막 그... 장악을 해나가면서 갑자기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요. 스몰... 아... 보트를 타고 보트를 타고 journey를 해야 됐습니다. 자, 근데 그와 같은 건 정말 거지가 됐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자, 중간에 뭐 이제 보트 journey 하다가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어때요? 스몰 프라이스 투 페이. 자, 결국은 내가 프리덤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작은 대가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An extra few minutes at the airport is a small price to pay for safe trave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extra few minutes at the airport. 에어포트에서 한 몇 분 정도 extra few minutes가 나왔으니까 몇 분 정도 더 있어야 됐죠? is a small price to pay for safe travel. 안전한 어떤 트래블을 위해서.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에어포트에 가잖아요. 자, 에어포트에 가면 자, 그 비행기를 타게 되겠죠. 그런데 가끔가다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고 해요. 그럼 딜레이가 될 수 있겠죠. 자, 딜레이가 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면요. 결국은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대가가 무지하게 크겠죠. 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다리는 것은 small price to pay. 여러분들이 안전한 어떤 트래블을 위해서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 그래서 small price to pay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엔 cost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cost라는 것은 일단 비용을 말하는 건데요. 한번 영역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young and the money needed for business or to do a particular job. 어떠한 특정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particular job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비즈니스 운영할 때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들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비즈니스 운영할 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건물에 대한 어떠한 임대료를 낸다든지 자, 땅에 대한 어떠한 땅값을 낸다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물건을 들여야 되잖아? 그럼 물건을 들여오는 거에 대한 비용을 낸다든지 이거 같은 것이 다 뭐예요? cost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용이 덜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영영을 딱 읽어보는 것보단 예문을 딱 읽어보시면 느낌이 확실히 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We need to cut our advertising costs 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면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광고료를 지불해야 되겠죠. 자, 그쵸? 자, 그러면 advertising costs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에 광고를 해요. 그럼 유튜브에 어때요? 나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뭐예요? cost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estimated costs of the building project are well over one million dollars 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빌딩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쵸? 또 빌딩 프로젝트 요거에 대한 비용 estimate를 나왔으니까 확실한 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충 이 정도의 비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estimated costs of the building project are well over one million dollars 이것이 one million dollars 이상이라고 자, 근데 앞에 where이 나왔죠? 그래서 well over 같은 경우 훨씬 더 이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How much does it cost? 자, 비용을 물어볼 때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What's the price? 라고도 할 수 있지만 How much does it cost? 라고도 많이 합니다. 얼마예요? It costs 25 dollars 자, 비용이 들라라는 말이죠. It costs 25 dollars 자, 25불입니다. It costs a lot 자, 많이 비용이 됩니다. To buy a house in this part of Seoul 자, 이 서울의 이쪽 지역에서는요 자, 이거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우스 살면 비용 많이 들어요. 어, it costs a lo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트는 뭐다? 비용, 비용이 들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now the cost of weddings keeps skyrocketing 자, now the cost of weddings keeps skyrocket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할 때 비용이 있죠? 결혼 비용이 있습니다. 이 결혼 비용이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는요 더 price of wedding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wedding에 들어가는 어떠한 여러가지 비용 같은 거 있죠? 이것도 가격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가격을 내는 거니까. 아,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wedding이라는 게 내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wedding을 잘 성취하는데 particular job을 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비용이니까 cost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거 같지만 price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분 나왔죠? How much does it cost? 발음도 중요합니다. 입에 베야 돼요. How much does it cost? How much does it cost? 발음 같은 경우는 How much does it cost? Cost에 집어넣고요. How much does it cost? How much does it cost? 한 번 따라해보세요. How much does it cost? 한 번 더. How much does it cost? How much does it cost? 자, 그럼 fee라는 건 뭐냐? 자, 영영사자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An amount of money that you pay to do something or that you pay to a professional person for their work or service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죠?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어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보면 price하고 비슷하죠? You pay to a professional person for their work or service 여기 보시면 work이나 service가 나왔죠? 이 물건이라는 것 물건을 사는데 대한 대가를 주는 것보다는 이거는 어떤 일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특히 전문가한테 주는 어떤 비용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그때 많이 사용해요. fee라는 것은요. 자,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해석하자면요. 한국말로는 수수료 요금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요금이라고 기억해서도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fee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표현들 중심으로 한 번 제가 한 번 끌어와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원에 가잖아요. 공원에 입장료 같은 걸 낼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해요? entrance fee라고 할 수 있습니다. entrance fee. 아시겠죠? 알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how much is the admission fee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admission fee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자, 야구 경기를 보러 갑니다. 야구 경기를 보러 가면요. 여기 입장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admission fee가 필요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membership fee라고 나왔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쿠팡이 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마다 한 얼마씩 내요. 그래서 그 로켓 배송을 누릴 수 있죠. 이건 뭐예요? 그건 membership fee예요.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나는 어때요? fee를 지불하는 거죠. membership fee라고 합니다. 자, 그럼 tuition fee라고 나왔죠. 자, 교육이라는 건 서비스죠. 그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나는 학교에다가 뭐를 지불합니까? tuition fee를 지불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egal fees라고 나왔죠. 자, 내가 소송을 걸었어요. 자,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죠? 그럼 변호사가 그냥 해주나? 아니죠. 변호사를 선임하고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뭐가 들어갈? legal fees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쿠팡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는 한 달에 한 만원에서 만오천 원 정도 어때요? 뭐를 내요? subscription fee를 냈죠. 내가 그걸 구독해서 보는데 그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fee를 냅니다. 그래야 그래요. 그렇죠. fee라고 나왔죠. 그래서 entrance fee, admission fee, membership fee, tuition fee, legal fees, subscription fees,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하고 도망가시고요. 입에 100에 자, 딱 튀어나오면 돼요. 아시겠죠? 자, 결국 price라는 것은 가격, 그 다음에 대가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요것도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price to pay. 결국은 뭐뭇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 small price to pay. 자,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는 그냥 사소한 대가에 불과한 것이다. 아까 전에 설명되었었죠? 자, 그 다음 cost라는 것은 보통 내가 비즈니스 운영하거나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몸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들어요. 그때 cost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입에 튀어나와야 되는 표현 how much does it cost? how much does it cost? 그 다음에 what's the price예요? 자, price는요 what's the price? 얼마냐 할 때 what's the price? 라고 할 수 있겠고요. cost는요 얼마냐고 할 때 how much does it cos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fee라는 것은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한테 지불하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한테 지불하는 그런 거 있죠. 그 같은 거 fee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있죠. 뭐, entrance fee, subscription fee, admission fee, membership fee 이런 것들 그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수료하고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price하고 cost하고 fee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봤는데 자, 여러분들 잘 보면요 비슷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사실 어떤 경우에서는요 interchangeable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굳이 뭐 여러분들이 강사가 아니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 그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개념 있죠? 그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고요. 여러 번 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의점을 알게 되고 그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표현들이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혹시나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언제나 답글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오늘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Take care. 감사합니다. Bye bye. 감사합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감사합니다.